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거 히아신스 꽃이 지기 전에 얼른 이거 영상 좀 담으려고 급하게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꽃이 피려고 조금 남았고요. 벌써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고요. 제일 밑에는 또 꽃대가 속에서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로 꽃이 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질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 봄에도 또 잘 키워보고 싶어서 한 번 더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 근데 이거는 뜨거운 햇빛에 노출하면은 싹이 다 말라버려서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접 햇빛하고 서늘한 곳에 통풍 잘 되고 밝은 그늘에도 잘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 줄 때는 이 겉 위에 흙이 살짝 마르면 그때 듬뿍 물을 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엊그저께 저도 물을 좀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운 다습하면 저기 항두병 걸린다고 해요. 아이고 바람도 어렵네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저거 토양에다가 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하기에 1월하고 4월 이후에는 건조하게 키우면서 저기 구근이 비대가 감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이러스 균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건조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 개화하기 이후에 1월부터 4월 이후에 건조하게 키우면 저기 좀 이게 이걸 구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구근이 좀 감소되게 색조여 크기가 작아지면서 바이러스 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경재배도 가능한 거고요. 뿌리 흙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경우는 뿌리에 흙이 묻어있을 경우는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구근을 이게 구근이요. 여기에서 3분의 2, 3cm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반 정도 물이 잠길 정도로만 위에까지 잠기지 않고요. 구근의 반 정도. 한 뭐 클 경우는 이 구근이 클 경우는 한 2, 3cm 물을 담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면 되고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물이 뿌옇게 되기 전에 갈아주면 더 좋고요. 뿌옇지면은 얼른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번식 방법은 구근, 이거 구근이요. 이걸로 번식해야 되고 씨앗으로 하면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근을 그대로 이 상태에서 꽃이 피고 이제 지잖아요. 지면은 꽃대를 조심해서 자르고 잎은 이렇게 그냥 놔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들게 놔두고요. 한 6월까지는 이게 구근이 이제 좀 통통해지면서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꽃대가 마르면, 꽃대가 이제 꽃이 마르면 시들면은 꽃대를 잘라줘야 빨리 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꽃이 시들면 바로 조심해서 꽃대를 잘라주고요. 잎은 그냥 놔뒀다가 6월 말쯤에 이거 구근을 채취해서 빼가지고 이제 서늘한 곳에 통풍 잘 되는 곳에 어떻게 놓냐면은 양파망이나 신문 한 겹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덮어서 한 번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했다가 10월, 10월 언제냐면은 10월, 10월 초나 중순경에 다시 심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 화분 속에 그냥 구근을 놔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조금씩 주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놔두면은 내년 봄쯤에는 또 다시 새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관하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 냉장 보관 온도를 5도에서 8도 정도 유지해서 냉장 보관해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그랬다가 이제 가을에 10월, 초순에 꺼내서 이제 심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화분에다가 그냥 놔뒀다가 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조금씩 물 주고 그냥 물 안 주면 죽을까 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 주라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이대로 보관해서 내년 봄에 꼭 꽃을, 예쁜 꽃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죠? 향도 엄청 좋아요. 이게 콩차로 얻어서 더 예쁘고 좋은가요?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문 열어놓으면 정말 향이 코 속으로 살살살 스며들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향을 별로 원래 안 좋아해서 향수 같은 걸 절대로 안 합니다. 안 뿌리고 화장품도 좀 냄새나는 걸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은근히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성껏 잘해서 내년 봄에도 꽃 피면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잘 키우시겠죠? 저는 처음이니까 좀 걱정도 되긴 해요. 그래도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신다는 댓글 요즘 많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배우면서 키우기 때문에 저도 이웃님께서 또 많이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개발선 인장 올렸더니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